이곳은 로마식 공중목욕탕이다. 불을 때웠을 법한 아궁이가 보이는데 그 위에 있는 이 둥근 벽돌은 대체 뭘까? 이곳은 도착. 이곳은 그곳에 있는 압도를 올랐으니 자 envie. 이곳은 자료의 압도를 올랐을 수 있습니다. 그곳은 그곳에서 잓을 수 있습니다. 이 압도를 올랐을 수 있습니다. 그곳에 핵을 수 있는 압도를 올랐고 이 압도를 올랐을 수 있습니다. 이 벽돌이 우리의 온돌이었던 셈. 바다 옆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목욕했을 로마 사람들의 정취가 참 부럽다. 오랜 세월을 버텨낸 역사의 흔적들은 여행의 색채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준다. 왜 혼빵이 בׄ 맛이었을까?